이 데일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데일리 온의 맹호클럽 운영하고 있는 맹호 황윤석 전문가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매주 목요일날 여러분들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첫 시간인데요.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개를 우선 간단하게 먼저 드리고 참여 방법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증권사에서 개최하는 실전 투자 대회에서 입상을 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끼리 겨루는 한 달 수익률 대회에서도 모의계좌 수익률 대회에서도 계좌 수익률 20%로 1등을 했는데 거기서 아직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전 투자에 강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랑 소통을 원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또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찍고 들어오시거나 샵 3772번으로 언제든지 저와 소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래서 주식과 관련된 부분 또는 투자와 관련된 부분 어느 것도 다 좋으니까 언제든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오늘부터 이제 이 시간에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나갈 주제는 난세의 영웅주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난세의 영웅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데 그럼 난세의 영웅주라는 게 뭐냐 지금 난세의 영웅주라는 게 뭐냐 춘추전국시대에 세상을 통일하는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난세의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영웅호골들이 나오고 여러분도 중국에도 보면 초안지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영웅호골들이 나와서 그 난세를 평정하는 엄청난 영웅호골들이 나라를 세우고 통일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지금이 정말 난세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받고 코로나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고 경기 부양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폐업하고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금 보냈습니까? 그나마 작년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나서 지금 1년이 지나면서 경기 회복 시그널들이 차츰차츰 생겨나면서 시장이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난세의 영웅주 그럼 어떤 종목들이 난세의 영웅주인가 아마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난세의 영웅주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면 언택트 컨택트 많이 얘기하실 거예요. 작년도에 코로나가 한참 창궐했을 때 무조건 비대면주를 사면 대박난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라든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종목들을 아무나 사도 다 수익이 났는데 어땠습니까? 그 다음에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가야 된다. 이제는 경기가 살아나면서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서 조금씩 산업에 이런 것들이 피가 돌고 있듯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언택트와 컨택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제아의 고수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어땠냐 하면 불과 한 2, 3년 전에 2차 전지 부품주라고 하죠. 전기차 부품주. 2차 전지 관련주들을 1,000원, 2,000원 할 때 샀어요. 그런데 2, 3년 기다렸다가 1만 원, 2만 원대 파니까 10배, 20배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런 엄청난 수익을 냈던 제아의 고수분들이 이번에 코로나 하면서 언택트 컨택트가 옮겨가는 이 와중에 오히려 계좌가 박살이 난 분들이 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에 시장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매일 여기저기서 단타를 치다 보니까 계좌가 망가지는 겁니다. 지금은 과도기예요. 초저금리라고 하죠. 제로금리라고 합니다. 미국은 거의 제로금리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얼마일까요? 0.5%입니다,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지금. 그래서 지금 초저금리인데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갈 일은 없죠. 올라가야죠. 지금 전 세계 각국이 코로나 일을 퇴치하기 위해서 코로나로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너도 나도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전부 미국에 있어요. 오래전에 이민을 가서 저는 여기 지금 혼자 나와서 있는데 제가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받았어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 사람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나이가 그렇게 많은가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분들이 맞지 않은 리젝트한 물량, 그러니까 노쇼 물량이라는 걸 갖고 신청자들한테 배분하는 그걸 신청해서 맞은 겁니다. 오늘 1차 백신 접종을 맞았으니까 아마 7월 22일경에 2차 접종을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때문에 또 사고가 나고 그래서 많이 또 고민되실 거예요. 내가 저걸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쪽으로 잠깐 얘기가 넘어갔는데 그러면 지금 초저금리, 제가 아까 우리나라는 0.5%라고 했죠. 0.5%. 그런데 지금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연준,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은 2023년도에나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슨 걱정이냐. 지금 금리 안 올린다는데 그런데 시장은 왜 요동칠까요? 거의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채 10년물 금리가 0. 몇 퍼센트만 올라도 시장은 그냥 미국 증시는 그대로 곤두박질 쳤어요. 발작입니다. 발작. 여러분들 아마 발작 증세 같은 거 아실 거예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금리를 안 올린다고 얘기하는데 왜 시장은 이 모양이냐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경기가 과열되고 있는데 경기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또 그대로 3대 지수가 그대로 급락했어요. 미국에. 미국이 급락하면 어떻게 돼요? 전세계가 따라가죠. 미국이 전세계 주식시장의 5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전세계 주식시장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1.5%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리 인상을 하는데 이렇게 립서비스를 하는데도 왜 시장이 요동을 치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있습니다. 집에서 아마 살림을 하시는 부모님, 어머님이나 또는 와이프나 아니면 주변의 투자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인플레로 가는 길이다.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미 캐나다는 테이퍼링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캐나다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양적 완화를 3번에 걸쳐서 한 걸 기억하시죠? 3차 양적 완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테이퍼링이 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긴축을 하는 거죠. 금리를 인상하면서. 왜요? 버블을 전세계 시장의 버블이 꺼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플레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금리 인상 얘기를 조금 길게 했는데 이 금리가 올라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실세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연준 아니라 미국의 재무장관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매일 10년 물 국채 금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도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곡물 가격까지 다 오릅니다. 원자재, 닥터코포라고 하는 구리는 10년 만에 최고가로 올랐어요. 지금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있는 이 인플레 상황에서 금리는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떤 시기냐? 초저금리에서 금리 인상기로 가는 무슨 기간이다? 과도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금리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OVID-19, 제로금리에서 역성장을 했다. 여러분들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한 거 다 기억하시죠?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게 1분기를 보니까 지금 미국이 6.4% GDP가 성장을 했어요.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이 3.6%로 전망하고 있는데 1분기에는 우리는 지금 1.5%인가 그래요. GDP 성장률이. 그런데 대만이 지금 5%. 올해 대만이 8%라고 하고 홍콩이 지금 1분기에 6%인가 성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성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을까요? 그거는 엄청난 돈을 풀었죠. 돈을 풀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아마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4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어요 이미. 지급하고 있고.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미국 시민권자인 저희 집 가족들한테 물어봤더니 1인당 1,200불, 그다음에 1인당 1,400불, 그다음에 다시 600불이니까 얼마예요? 2,600불에다가 600불 하면 3,200불을 한 사람이 받은 거예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미 국민 전체한테 320만 원 정도를 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리고 그 엄청난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가 오겠죠. 그리고 그 후유증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떤 형태로든 부메랑처럼 돌아서 우리한테 다시 날아올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서둘러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와 거품이 끼는 거. 그러니까 거품은 어떻게 돼요? 꺼지죠. 거품은 꺼집니다.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죠. 거품이 꺼진다라는 거는 우리 경제나 또는 증시에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여기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가 보면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내려가고 여기서 보면 성장이 지금 저성장이고 고성장이고. 지금은 어딜까요? 거의 제로금리에다가 저성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들이 다 올라갔죠. 그게 뭐예요? IT, 전기차, 바이오와 같은 성장주들이 다 올랐어요. 그리고 그때 여기 바이오 관련 주들이 오르고 지금 또 뭐예요? 그러면서 성장주들이 다 올랐는데 이때 언택트 관련 주들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오른 거죠. 집중적으로. 그러면 보겠습니다. 금리가 이랬을 때 올라가지만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주와 경기 방어주, 통신, 바이오, 음식료 쪽으로 옮겨갑니다. 주도주가 옮겨간다는 거죠. 그러면 성장이 아까 보면 마이너스 성장이었잖아요. 작년까지 전 세계가 거의 마이너스 성장이었는데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플러스 성장으로 다 돌아서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머징 국가에서 성장률이 제일 낮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성장률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경기 민감주들이 오고 화학준이 성장주들은 여기서 굉장히 좁혀지겠죠. 다 같이 우르르 가다가 몇몇 실적주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장세, 유동성 장세라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런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했던 유동성 장세에서 지금 어디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실적 장세. 그래서 유동성을 풀었다가 실적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는 아직도 언택트를 갖고 있어. 나는 아직도 시젠을 갖고 있어. 시젠은 계속 실적이 좋아. 난 진단키트야. 나는 신약 개발하는 쪽이야. 나는 아직도 백신 줄을 가지고 있어.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죠. 백신이 지금 미국이 독점하면서 아까 보신 대로 인도나 아시아의 빈국들은 지금 백신 생산조차 못하고 있어요. 미국민이 먼저다 그래가지고 속절없이 그냥 사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이 갖고 있는 특허권을 일시 중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든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 물론 우선 코로나를 막고 사람들을 살리는 게 먼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난세의 영주가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은 아직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손실이 깊어지는 쪽으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시장은 이미 이쪽에서 일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계좌는 아직도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철강, 조선 이런 것들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지금 조선 해운은 해운 운임이 코로나 때문에 4배가 올랐다고 하죠. HMM 날아가잖아요. 그 밖에 현대 미포조선, 해운주, 삼성중공업이 지금 감자한다 또는 유상증자한다는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락했는데 조선과 해운의 전망은 계속 수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사이클이 왔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닥터코퍼라고 하는 구리 있잖아요. 닥터코퍼. 이 구리도 10년 만에 최고가라고 하잖아요.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니까 원자재, 소재 이런 것들이 다 오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곡물 가격까지 다 올라요. 물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올려야 되죠. 그래서 이 산업재라는 것에 대해서 볼 때 저는 지금 그러면 이 난세에 앞으로 내 계좌를 빛내줄 종목이나 업종은 뭐냐? 저는 더 이상 수출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과거에 강했던 종목들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억눌려져 있었던 내수 관련주들. 우리가 백화점이나 이런 쪽에 보복 소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억눌려져 있었던 소비재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수주의 가장 큰 핵심은 소비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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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한 가지 참 아쉬운 것은 이 백신 접종하는 속도가 좀 더 빠르게 선진국처럼 되지 않으면 소비 회복세가 늦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 그러면 얼마진지 들어서 자유롭게 소통하시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미국의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발작이 나오는데 그럼 미국의 기술주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황이라고 하는 것들. 최근에는 테슬라가 이제 거기에도 추가가 됐죠.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탑10이라고 하는 종목과 금리의 관계는 어떠냐. 이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거는 여기 이 빨간 선인가요? 주황색 선인가? 지금 이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 탑10이에요. 탑10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회색인가요? 이게 저기 청색인가요? 약간 어두운 색깔 이렇게 위에서 하는 게 금리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20년 3월 18일에 거의 초저금리였잖아요. 바닥금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거의 바닥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금리가 치솟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금리는 미국 FOMC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지금 국채금리나 실세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상의 실세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옐런 재무장관이나 파월 의장이 실세금리가 올라가는 건 못 막아요. 실세금리라는 건 뭐냐. 지금 시장에서 경제에서 사람들끼리 통용하는 그런 금리가 실세금리예요. 그러면 만약에 FOMC나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한다면 무슨 금리라고 하죠? 정책금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잘 나갔던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하죠? 금리가 올라오니까 꺾이기 시작합니다. 꺾이기 시작하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가 성장주와 가치주로 놓고 보면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당연히 성장주에 속하죠. 그래서 성장주라는 건 금리에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또는 구글, 테슬라까지 쭉 포함하면 지금 이런 기업들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데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그만큼 이자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속도라는 거죠.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실적 장세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얼마 전에 5월 3일 날 공매도가 재개됐잖아요. 많은 증권사의 애널들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공매도 재개돼도 걱정 없어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보셨죠? 1년 2개월 동안 공매도를 차단시켜놨는데, 금지시켜놨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웬만한 주가는 다 키 맞추기 위해서 다 올랐어요, 업종별로. 그나마 나중에 오른 게 조선해운철강건설이었죠. 그래서 그쪽은 경기민감조, 아까 말씀드렸죠. 산업재와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오른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에서 그나마 잘 버틴 거죠. 먼저 올랐던 수출주, IT, 전기차, 2차전지, 바이오들은 다 폭탄 맞았죠. 1조 매물 폭탄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공매도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매도는 이제 주식을 떨어질 걸 알고 던져버려서 계속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공매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 내가 외국인이고 기관인데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 지금 가격에는 안 사는 거예요. 왜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그럼 공매도를 때리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떨어져요. 더 떨어진 다음에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것도 공매도를 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 있잖아요. 나와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 것지도 않게 공매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하지 마시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실전에 강한 사람들 누가 내 편이 돼서 투자자 편이 돼서 정말 내 사산을 지켜주고 이 금리 인상기에 정말 좋은 종목 정말 실적주 저평가줄 나타나지 않은 저평가주들 누가 나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해주느냐 여러분들이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끝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한 달 전에 뉴스 프로그램에서 들었어요. 나와서 코로나 끝나간다. 걱정 마라. K-방역 우리가 전 세계의 모범 방역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루에 지금 600명에서 700명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면서 경악했는데 청계천에서 전부 모여서 밤에 밤에 술판을 벌이고 있는데 마스크니 뭐니 다 안 쓰고 술판을 벌이고 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곧 1000명 간다. 지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도는 3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만 명씩 나온 거죠. 그리고 사망자가 사망자가 하루에 3000명씩 나온 거예요. 반면에 아까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은 뉴욕이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뉴욕이 정말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어나가든 사망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완전히 럭다운된 걸 아마 보셨잖아요. 셧다운됐었죠. 그런데 지금 뉴욕이 7월 1일부터 지금 완전히 리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장 거리 두기 이런 거 안 하고 인원 제한 안 하고 다 연다는 거예요. 훌로 연다. 학교도 다 연다는 거예요. 극장 뭐 다 한다고 그러고 지금 5월 달부터는 LA는 그렇게 심한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LA는 여러분들 아시죠? 디즈니랜드가 그동안 다 차단이 됐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시면 꼭 관광하는 코스가 어디입니까? 유니버설 스튜디오죠.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개장을 한다는 겁니다. 5월 달에.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무슨 운동장 가면 거리 두기 해야 되고 인원의 3분의 1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5인 이상 음식점에서 만들고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는 계속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600, 700명이 계속 확진이 나옵니다. 코로나 끝나가는 겁니까? 천만에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코로나는 이제 완전히 퇴치보다는 어떻게 돼요? 독감처럼 유행을 타고 우리랑 같이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회복이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느냐 안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경제 회복 속도가 결정이 된다고 보셔야 되죠. 우리가 그동안 수출국가로서 K-방역, K-컨텐츠 전 세계적으로 얼마 전에 아마 아카데미 시상식 보셨죠? 우리나라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고 또 그전에는 기생충이 5개 부문 수상을 하고 이런 그러니까 K-컨텐츠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이 백신을 통해서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지금 3%인가 그래요. 전 세계의 글로벌 평균이 6.5%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전 세계의 평균치보다도 아래예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K-방역입니까? 진단키트만 잘 만들면 되나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K-백신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언제요? 올해 말, 내년, 중반?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제가 아주 황당한 얘기를 들은 걸 아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증권방송에 나와서 불과 한 몇 달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이 세계 배터리 시장을 점유하고 지금은 이게 기업 분할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만 지금 그러면서 2차전지는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갑이다. 완성차 만드는 회사는 을이다. 갑이 을을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나와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정말 깜놀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까?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테슬라는 원통형, 그다음에 무슨 폭스바겐은 자체 개발한 배터리를 생산해서 한다고 하고 지금 전부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터리 업체, 2차전지 업체가 갑이고 완성차는 을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자가 당착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완성차가 언제든 갑이에요. 배터리 업체는 전 세계에 무궁무진합니다. LG화학,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만 있는 줄 아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일본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완성차 업체에서 고르는, 자기 맘대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반도체 쇼티지라고 하죠. 지금 차를 못 만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하고 지금 달라서 자동차가 뭐예요? 자동차는 IT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핸들이라든지 무슨 이런 무슨 그런과 연관되는 그런 장치, 조형 장치라고 하나요? 그것만 빼고는 다 IT로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반도체가 없어서 지금 차를 못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반도체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중국을 여기다 중국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뭐라고 그랬어요?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 업체가 그걸 수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도 미국 눈치를 보면서 공장을 지어야 되고 거기 가서 또 미중 갈등 우리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는 수출 국가로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상화폐 얘기가 나옵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하기도 하고 가상화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상화폐 쪽을 보면 이게 투기적인 거다. 이게 무슨 화폐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뭐 옐런 장관도 이건 안 된다.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 올 거다. 이게 무슨 화폐냐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했어요? 도지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도지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비트코인 암호화폐라고 하는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는데 시총 2위라고 하는 이더리움은 또 지금 막 날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가상화폐, 암호화폐인데 지금 시총 1위는 비트코인은 떨어지는데 이더리움은 올라가고 도지코인은 지금 저기 되고 그러면 너도 나도 이런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시장하고 결별을 하고 빠이빠이를 해야 되는데 맨몇 은행이나 기업들은 전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그러면 이제 게임업체 AR, VI라고 하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이런 쪽에 게임업체나 컨텐츠 업체들은 너도 나도 암호화폐 시장 이게 나아가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쪽에 너도 나도 투자를 하거나 이미 거기 진출을 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상화폐 이거 위험해 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계속 헷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나와서 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위험 자산에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게 정답이에요? 자 환율과 금리를 하겠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돈을 푸는데 환율 떨어진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천원 밑으로 하니까 달러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고 보니까 달러가 어떻게 됐어요? 1110원대에서 1120원대로 오히려 올라갔어요. 금리가 지금 실세 금리가 미국 채 10년 물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인플레율이 과거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가 넘어가면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1분기 실적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죠. 지금 2분기 실적 전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GDP 아까 말씀드렸죠? GDP가 지금 했는데 자 그럼 이런 GDP의 성장세를 2분기, 3분기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코로나가 또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체크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중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제가 오늘 난세의 영웅주라고 그러면 바로 난세의 영웅주가 이런 이런 업종이고 이런 이런 종목입니다. 빡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난세인지를 우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런 난세이기 때문에 영웅주는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소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지금 그 하단에 나가고 있는 자막 보시다가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3772 샵 3772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저랑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종목 얘기는 오늘 시간이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종목이나 업종 얘기는 중간중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좀 더 자세하게는 못해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얼마든지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할 거니까요. 오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주 목요일날 저녁에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제가 자유롭게 소통을 할 거니까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저는 대환영입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코로나 백신의 접종 속도 이게 이제 앞으로 경제성장 GDP 성장을 좌우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미국이 5월달에 국민의 50%를 1차 접종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목표였는데 지금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7월까지 전 국민의 50%를 접종을 하겠다. 1차 접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9월달에는 3차 접종을 준비하겠다. 그런데 이것도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목표는 원대하게. 그런데 현실은 그 목표를 쫓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세웠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죠. 미국이 전체 인구가 3억 5천만 입니다. 3억 5천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뉴욕이 지금까지 접종된 뉴욕 시민이 630만 명 그다음에 1차 접종을 말하는 거겠죠. 미국은 주로 화이자 모더나 겠죠. 그런데 지금 630만 인데 이걸 다 합쳐서 지금 미국에 1억 명 이상이 접종을 했다는 게 지난 4월까지 통계였으니까 5월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접종 속도가 늘어난다고 보셔야죠. 이제 보시면 접종자 비율을 보세요. 3월달에 36% 6월달에 6월 10일날 70% 24일날 78% 7월 15일이 되면 90%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는 아닐 거라고 봐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도 백신을 안 맞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접종으로 인한 사망인지 아니면 개인이 갖고 있는 기저질환 때문에 그런 건지는 아직 확연히 밝혀지진 않았죠. 그런데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나도 맞고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너도 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외를 나가야 된다. 해외 가족이 있다. 업무차 내가 해외를 나가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백신이 비자가 되는 거예요. 출입 입국할 수 있는 비자가 되는 거예요. 백신 비자라고 하죠. 그래서 해외를 나가실 분들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음성 확인서를 그러니까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요.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만약에 외국에 나갔다 귀국을 해도 자가 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백신이 이제 경제 성장을 좌우한다. 접종률이 라는 걸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이게 준비해왔던 자료를 다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뭐 그런 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LA는 지금 5월 뉴욕은 7월 뉴욕을 NY로 쓰지 않고요. 미국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제가 원래는 뉴욕은 NYC라고 써요. 뉴욕은 뉴욕시티라고 하죠. 그래서 7월달에 리오픈 한다는 거죠. 그럼 미국의 신규 감염자 수 그다음에 미국의 백신 접종률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몇만 명이 감염됐느냐 이거보다는 여기 보시면 감염자 수가 이렇게 급증했었죠. 그러다 쭉 내려왔죠. 쭉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뭐가 됐어요. 백신 접종률이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죠. 백신이 접종되면서 감염자 수가 뚝 떨어지는 거죠. 이걸 보셔야 되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하루에 매일 600명 700명 신규 확진자 수가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뚝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미국에서 볼 수 있잖아요. 미국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5월 달에 50% 6월 7월 달에 6월 15일에 70% 여기도 이제 목표치가 나와 있는데 이 목표대로 꼭 달성이 될지 여부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백신 접종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신규 감염자 수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줄어들어도 어떻게 줄어듭니까. 확연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전 세계적으로 한번 비교해 본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놀라운 게 작년에 보면 코로나 백신이 제일 코로나 신규 감염자 또는 사망자가 제일 많았던 데가 어딥니까. 유럽 미국이었죠. 그렇죠. 유럽하고 미국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프랑스, 영국, 이태리 우리가 K-방역으로 했을 때 그쪽은 매일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늘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어떻게 됐어요.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훨씬 앞서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회 접종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60%가 넘었죠. 61.9% 영국이 48% 놀랍죠. 영국, 이태리, 프랑스 이런 유럽들은 거의 작년에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코로나 신규 확진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팬데믹이 나오면서 사망자 급증하는 거 보셨죠. 그런데 지금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영국, 미국, 헝가리, 캐나다, 스페인 이런 데 보세요. 30%가 다 넘죠. 독일이 20%, 이탈리아가 20%입니다. 이탈리아 여러분들 이태리 기억하시죠. 막 사망자 관을 놀 데가 없어서 병원에 죽 병원 앞이나 이런 데 늘어놓고 화장하면서 그 무덤에 그런 것들을 아마 불과 얼마 전까지 보셨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자, 브라질 14% 인도가 지금 그렇게 많은 사망자들과 확진자들이 나오는데도 백신 접종률은 10%가 넘었어요. 그런데 글로벌 평균 6.5% 보셨죠. 우리나라 얼마입니까? 3.2%예요. 우리나라보다 밑에 있는 나라 어디예요? 일본이죠. 1% 그럼 앞으로 이게 갈 길이 엄청나게 멀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이제 경제를 좌우한다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된 얘기 때문에 제가 이건 좀 빨리 넘어가 볼게요. 미국, 영국, 이스라엘, 한국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면 지금 백신 접종이 완료된 사람들 57% 이스라엘입니다. 그다음에 1차 접종을 맞은 사람은 61% 영국은 지금 접종이 완료되는데 11% 그러니까 2차까지 다 맞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1차만 맞은 사람은 47% 여기 미국을 한번 볼게요. 미국은 1차 접종이 완료된 사람이 36% 2차까지 다 맞은 사람이 22% 그러면 전 세계 백신 접종을 평균적으로 봤더니 1회 이상 접종자는 5.9% 백신 접종이 완료된 사람은 2.3% 그러면 우리가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1차 접종 완료된 게 2.4% 2차까지 다 맞은 사람은 0.1% 지금 여기서 쭉 나라별로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일 저조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증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될 변수들이 적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언택트와 컨택트 일로 갔다가 또는 이게 여기서 팔고 일로 왔더니 이쪽은 떨어지고 저쪽은 지그재그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봤더니 지그재그라는 게 이게 기업 이름인가 상품 이름인가 모르겠어요. 윤여정 씨가 나와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지그재그 네 맘대로 해 지그재그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멍이 드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고 해서 여기 갔는데 팔고 시장이 바뀌는 걸 모르고 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왔다 갔다 단타 치다가 어떻게 돼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좌가 시퍼렇게 멍이 드는 거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약 오수들을 만났더니 그래요. 이번 시장은 정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은 정말 좋은 종목들을 사서 바닥에 있는 것들을 묻어두면 됐는데 지금은 타이밍 놓치면 그거 급락한다는 거예요. 일로 시장이 넘어갔는데 빨리 이쪽을 정리하고 일로 따라잡지 않으면 계좌 무너진다. 여기서 단 꼭지 잡아갖고 던지고 손절하고 일로 왔더니 여기서 또 무너진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그재그로 계좌는 망가지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자, 경기 민감주와 방어주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경기 민감주는 수출주라든지 이런 쪽들이 경기와 민감한 쪽 고성장주 쪽이고 방어주는 음식료 통신 이런 쪽이 방어주고 민감주는 아까 말씀드린 화학 철강 IT 그다음에 반도체 우리나라 수출업종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떻게 한 거예요? 이쪽은 다 너무 많이 올라와 있죠. 공매도의 표적이 됐던 게 이쪽이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리고 방어주들로 갈래니까 얘네들은 밑에 있는데 별로 신통치 않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일로 갈라니 그렇고 여기 갔다니 여기저기서 왔다 갔다 지그재그 하는 동안에 계좌는 수익은커녕 점점 더 마이너스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이 너무 많아요. 지금 종목장세라고 하는데 춘추 전국시대잖아요. 종목장세 너도 나도 지금 나와서 종목이 좋다고 하는데 어제는 예를 들면 HMM을 사라고 했다가 오늘은 갑자기 포스코를 사라고 그러고 내일은 또 소비주가 좋다고 현대백화점 그러면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그거 좋은 건 다 아는데 그거 어떻게 다 사냐. 내 투자금에 한계가 있는 거고 이미 내 계좌에 적지 않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그걸 다 넣어놓으면 계좌가 이렇게 막 순식간에 팍팍 불어나서 수익이 빵빵 커지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또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 얘기는 아까 제가 많이 했었죠. 성장주를 가야 되냐 가치주로 해야 되냐 성장주는 아까 보시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코비드 19 때문에 시장이 바닥에 있었을 때 급락했을 때 그때 잡았던 거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가치주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오르기 시작하는데 올라가다 어느 순간에 꺾어지기 시작하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갈팡질팡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지금 투자자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HMM 또 그 다음에 포스코 철강주 그 다음에 건설주 GS건설 뭐 이런 거 업종 대표주들 사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미 이거를 밑에서 잡으신 분들이 누가 있냐 이거죠. 여기 정리하고 일로 오는 단계에서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잡았다. 수익이 지금 나기 시작합니까 안 납니까 수익이 나기 시작하지 않죠. 그러니까 높게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하셔야 돼요. 내 계좌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초저금리 아까 0.5% 라고 했죠. 초저금리 제로금리 시대에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필사적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은행에 돈을 맡기면 1% 2% 연 금리 1% 2% 어디 가서 돈 법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가는 다 올랐어요. 공물 가격 다 올랐는데 내 월급은 안 올릅니다. 그 얘기를 10년 전에도 했었고 20년 전에도 했었고 또 지금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난세에 영우주 분명히 있어요. 그게 내수주인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걸 모르고 2차전지 IT 또는 바이오 이런 성장조들 쪽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리 인상기의 강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냐 물론 실적 주죠. 실적 주.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들이 어디서든 쏟아질 수 있는 자리의 대부분이 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키 맞추기 장세로 웬만큼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맹호 전문가 그러니까 맹호 황윤석 전문가가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첫 시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런 난세에 영웅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주식도 영웅주가 있습니다. 잘 잡으면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희망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는데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소통하실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으시고요. 샵 3772 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저랑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계좌에 대한 얘기 제가 실전 투자로 성공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첫 시간인데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